입주 가능 법인사업자 입주 가능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달라질 수가 있는지 법률에 의해서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취득 등 중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도하게 밀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 정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계속해서 기업이 또 공장이 늘어만 간다면 과도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보다 그 정도가 덜해지긴 훨씬 더 많이 경감되긴 했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공해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나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면서도 들어올 것인가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방의 기업체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또 일정 수준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세법상의 정책이 담겨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법률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취득세는 제11조 1항의 표준세율의 3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중과기준세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죠.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세율의 3배를 일단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농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유상취득세율은 4%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4%의 100분의 300이니까 3배를 곱해야 되겠죠. 12%에서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중과기준세율은 2%를 잡고 있습니다. 중과기준세율 그 2%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12%에서 4%를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8%가 나옵니다. 그렇게 취득세 중과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원래 4%인데 일단 취득세율 자체는 8%로 좀 과중하게 그야말로 중과기준을 적용해서 8%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죠.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중에서도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적격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용어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과밀 억제 권역을 대도시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대도시 중과세외 업종일 경우엔 또 역시나 중과세율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인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기반 시설 사업이나 은행업, 해외건설업, 또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등 전체 34개 업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업종일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원래 세율보다 좀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 먼저 본점을 설립하고 나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에 설립하는 경우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원래는 대도시 바깥에 있다가 새롭게 대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과중한 취득세를 물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수도권에 있었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될 때는 동일한 과밀 억제 권역 아닙니다만 역시나 서울 바깥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법률상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좀 상세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도시 안에서 특정한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유치지역일 경우라든지 혹은 공업지역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역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법률상의 지방세법 제13조 과밀 억제 권역안 취득 등 중과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기간에 대한 법인 설립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